마녀 얼굴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마녀 얼굴은 물고기 접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물고기 접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고 물고기 접기를 하겠습니다. 물고기 접기를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물고기 접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구요. 그리고 여기를 당겨서 바로 중심선에 맞춰서 접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뒤로 돌리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중심선에 맞춰 접고 이렇게 딱 하면은 물고기 접기 기본형이 되죠. 다음은 요 아랫부분을 요 끝부분에 맞춰서 접었다가 다시 펼치구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위로 올려서 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접었다 편선 있죠. 접었다 편선을 따라서 다시 아래로 내립니다. 방향을 돌릴게요. 요 윗부분이 모자가 되고 아랫부분이 얼굴이 될거에요. 자 모자의 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만큼 접습니다. 가운데 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아까 조금 더 꼼꼼히 접을꺼 됐는데. 자 됐고. 여기 있는게 모자 챙에 딱 맞춰서 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눈이 될 수 있는 종이가 생긴거에요. 그 다음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코는 요 모자 챙 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지 매부리코가 표현이 되더라구요. 요정도로 뼈쭉 올라가게 접은 다음에 눈과 마찬가지로 모자 챙에 맞춰가지고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얘가 눈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눈이랑 코가 만들어진 것 같죠. 이제 조금씩 다듬어 볼게요. 먼저 요 모자를 아래로 내리고 요 모자 끝부분을 여기 접은 선 있잖아요. 접은 선에 맞춰가지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리면 이제 마녀의 모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아까 그 모자 챙의 기울기랑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요렇게 인데 너무 이렇게 딱 맞춰 접는 것 보다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요만큼 접는게 접기는 조금 더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구요.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번에 접는 것은 요 선입니다. 여기는 산접기가 될 테구요. 요렇게 선을 접습니다. 펼쳐 눌러 접기를 하는 거에요. 이렇게 접고 아까 접은 선보다 조금 더 접히네요. 제가 손을 잘못 그렸네요. 반대쪽도 요 끝부분부터 끝부분까지를 맞춰서 접고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볼까요. 네. 모자가 확실하게 이제 표현이 됐네요. 네. 얼굴이 지금 너무 네. 턱이 사각턱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턱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고 뒤집으면 조금 더 얼굴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눈은 뭐 이 눈을 접을 수 있는 종이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4분의 1 정도 접어요. 4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 반으로 맞춰 접었다 펼친 그 선에 맞춰 가지고 다시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이 좀 아래로 내려오게 그 다음에 눈은 위로 올려 접어서 눈동작의 느낌이 나게 네. 접은 다음에 눈썹 아래로 얘가 들어가도록요. 그러면 뭔가 눈이 있는 것 같죠. 자. 반대쪽도 4분의 1만큼 접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서 눈동작 느낌이 되게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코는 지금 뭐 옆에서 보면 평평한 이 모습 그대로 둬도 되고요. 제가 매브리코를 좀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코를 빼서 얘를 쭉 가운데로 모아서 접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하면은 조금 더 비슷하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접히면 그러면 매브리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코를 살짝 세워 주고 다시 눈 뒤로 보내고 네. 그러면 이제 코가 좀 더 매브리코 느낌이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입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 접는 걸로 조금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 여기 너무 펄럭거리니까 뒤로 돌려가지고 아까 접었던 이 부분을 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걸 감싸듯이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돌리면은 이제 모자도 딱 잡혀지고 이제 마녀의 얼굴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 옆에 얼굴이 지금 너무 나와 있다 싶으면은 뒤쪽에서 여기를 좀 더 접어 가지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마녀의 얼굴 여기까지입니다.